지난 겨울 굴 조리식품 섭취로 인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직전 겨울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굴 요리로 인한 식중독 의심 사고 건수가 54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같은 기간에 접수된 68건보다 8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제품 포장에 가열 조리용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온도 85도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에서 섭취해야 합니다.